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드러운 몰랑이를 깨끗이 씻어볼거에요 당연히 물론 안씻을거에요 준비물은 테이프 에요 있잖아요 몰랑이를 더 쫑쫑쫑쫑 하고 끈적끈적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동그랗게 남겨줘요 그 다음에 손을 껴요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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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깨끗해지고 있네요 많이 깨끗해졌어요 제가 오늘 눈이랑 볼하고 이렇게 이렇게 테이프로 하면 뭐지 얘 쉬실수도 있고 얘를 더 뚱뚱뚱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사실 사실 눈코입이 다 떼진거거든요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더 뽀득뽀드라야겠죠 하얘지고 다 잘 붙여요 하고 다 잘 붙어요 왜 이거 들어간 쪽이죠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탄 쪽 이렇게 이렇게 이게 다 쫀득쫀득하고 잘 붙어져요 그러면 그냥 테이프가 원래 끈적끈적하잖아요 근데 끈적끈적한걸로 얘를 청소하면 얘가 엄청 끈적끈적거든요 전 지금 이쪽 부분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얘가 엄청 드러워요 얘가 엄청 드러워요 제가 어제도 청소했는데 엄청 드러워졌어요 이렇게 저는 맨날 이렇게 저는 맨날 이렇게 청소해주는걸 좋아해요 온라인 청소해주기 음... 청소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다 대충 정리가 됐어요 저기 신 깨끗하지만 앞쪽에도 먼저 묻었다이 풀발란 것 같아요 제 손에 뭔가 풀발란 느낌이에요 테이프를 좀 더 써야겠어요 동그랗게 마시고 청소 시작하겠습니다 청소 시작하겠습니다 훨씬 잘되네 역시 새것은 달라 청소 시작합니다 죄송해요 우리 엄마 핸드폰이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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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깨끗해졌어요 이대로 말리면 끈적끈적한 거 없애려면 조금 지나야 돼요 시간이 하지만 하루 안에 맞는답니다 벌써 이만큼 청소했어요 엄청 깨끗하죠? 벌써 이만큼 청소했어요 엄청 깨끗하죠?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던져보겠습니다 저기 던져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잘 붙었어요 잘 붙었어요 잘 붙었어요 떼서 안 떴어요 한 번 더 우와 요번에는 되게 신기하게 붙었네요 내 진랑물랑 또 던져리겠습니다 더 이번에는 이렇게 옆으로 붙었네요 이렇게도 붙이실까 붙었네 이렇게요 어제 붙었는데 이렇게도 붙인다 어떻게든 하든 붙는 것 같아요 계속 붙네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떼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떼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이고 떼 탔 떼 탔네요 아이고 이거 꽃에 탔어요 어떡해 헛 헛 제가 아까 전에 너무 많이 문질렀나봐요 제가 좀 흥분을 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너무 많이 문질렀나봐요 제가 좀 흥분을 했어요 사실 흥분을 안해요 사실 흥분을 안해요 끝 끝 끝 하얀 구름 치우기 완성 네 오늘은 제가 이 뽀송뽀송하고 예쁜 하얀 구름 몰랑이를 청소해봤어요 어때요? 엄청 깨끗하죠? 그럼 다음번엔 더 재밌는 것을 갖고 올게요 그러면 안녕